룸메시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냥 밖에서 밥 먹을 거예요 오늘은 룸메시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일꾼입니다 딱한 감정의 일꾼 여러분 좀 전에 구독자 훨씬 많이 됐어요 맛있어? 축하해요 간단하고 배부른 거 간단한 건 싫어 싫어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아 네가 사주는 거야? 너 카메라 먼저 해주는데? 나 지금 노트북 다 주고 나왔는데 나 진짜 엄청 많이 맛있는 거 왕창 먹고 싶어 왜냐면은 제가 또 일요일날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먹어? 추천 좀 해봐 나 곱새 곱창순두부 냉면? 냉면이 후식이지 후식이잖아 냉면을 나 죽을 거 같아 우리 이러다가 따로 먹겠다 하하하 카레 가자 나 카레 먹고 싶어 카레? 카레고? 카레고? 뭐? 여러분 저희는 카레를 먹고 싶습니다 아 이거 뷔페야? 아 이거 뷔페야? 아 이거 뷔페야? 네 아 진짜요? 힘들어 접시 마지막지 차분파 형들 이런거 뷔페야? 들어가고 싶어 어디냐 떡을 넣은 거라 떡도뭇 exegged 여기 그 다음에 딱 떡볶이 치킨드위치 치킨인데 치그치 크림 카레? 이거는 엄청 매운 카레 볶음밥 버섯 저희가 식사시간에 얼마 남지 않아도 오늘 제목에 보내주세요 2시 20분까지 밥 먹을 수 있는데 52분에 들어왔어요 매운 카레 배고파 맛있음 해 맛있다 이제 정신이 없어 이준용은 안 좋아 치킨을 했다가 퀄리 찍어서 근데 카레 많이 맵다 매운거? 이거 저는 밥 먹고 찍어갈거에요 그럼 밥 먹고 찍어갈거에요 밥 먹고 찍어갈거에요 맛있어 또 먹을거에요 매운 카레하고 이것도 매운 카레고 이건 기본 카레 카레하고 볶음밥만 가져갈거에요 ially 집간도 잘꺼야? 네 오늘 올리고 마음 편한게 내일 뭐 하는데? 내일? 네 아쉬워 아쉬워 제대로 그리고 한 번만 더 먹을까요? 얼마 마지막 한 번만 더 먹을 것 같아 안주의 맛 화면이 부담스러워 멍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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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가 내송이 엄청 심해요 안 돼요! 딱 두 가지에 바뀌어요 첫 번째는 카메라 돌아갈 때였고요 두 번째는 뭐요? 뭐요? 밤새? 네 아악! 콧콧콧 빨리 웃겨줘 오늘 왜 너 분량 없어? 빨리 해줘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틀 동안 밤을 새서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틀 동안 밤을 새서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또 키가 협박해요 자꾸 막 커피 한 집 해나라고 엔딩을 칠까요 이제? 밥을 다 먹었습니까? 네 오늘 잠깐만 사람이 너무 많이 지나가 네 오늘 배불러게 먹방 급작스럽게 했어요 몸매가 얼굴도 안 비춰주고 죄송해요 영상을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눌러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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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